안녕하세요. 기린영원입니다.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31번부터 34번까지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보실게요. 다음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careers, 직업과 경력, 2번 statuses, 지위, 3번 ability, 능력, 4번 motivations, 동기부여, 5번의 perspectives, 관점이 되겠죠. 자, 본문 보실게요. People, 사람들은 engage in, 참여합니다. Typical patterns of interaction, 전형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데요. Based on the relationship, 관계에 근거한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based on이라는 것은 분사 역할로 뭐뭐에 기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자, between their roles, 그들의 역할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역할에 근거해서 말이죠.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Employers, 고용주들은, I expected to, be expected to, 부정산은 뭐뭐하기로 예상되어진다라는 거죠. Interact with employees, 직원들과 상호작용하기를 기대되는데요.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법으로 말이죠. As a doctors with patients, 자, 의사들이 환자와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문장 구조에서는 doctors와 are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의사들이 환자들과 그런 것처럼 말이죠.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서 actions,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are restricted, 비동사, PP의 수동구조가 되겠죠. 행동은 제한이 되어지죠. By the role, responsibilities, 어떤 역할의 책임에 의해서요. 그리고 obligations, 의무에 의해서 말이죠. Associated with individual's position within society, 특정한 사람이 사회 내에서 가지는 위치에 연계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Associated with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responsibilities와 obligation을 꾸며주는 과거분사의 구문이 되겠죠.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 말하자면, parents, 부모와 그리고 children, 아이들은 linked, 연결이 되어집니다라는 거죠. By certain rights, 특정한 권리나 privileges, 특권이나 그리고 어떠어떠한 의무들로 함께 말이죠. Parents, 부모님들은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ir children with the basic necessity of life. 자, 부모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동명사 providing이 나와 있는데요. Provide A with B가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음식과 옷과 그리고 보호소, 즉 집이 되겠죠. 그리고 and so forth 등등등이 있겠죠. 자, 이와 같은 these expectations, 기대들은 are so powerful, 너무나 강력해서 that. 자, 지금 so와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so that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powerful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앞에 비동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용사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 that 이후에 not meeting them. 자, 지금 여기서 대절 이후에 not meeting them이 대절의 주어인데요. 먼저 동명사 구의 주어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not이 앞에 붙어 있어요. 또한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가지죠. 그것들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자, 위에 나왔던 이런 책임감들이죠. 그것들이 may make the parents, 부모로 하여금 vulnerable,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라는 거죠. to charges of it, 자, negligency or abuse it. 어떠한 부담이 되냐 하면 어떤 무책임이라든가 아니면 남용에 대한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Children, I did an intern, 그에 대한 담리로 I expected to do, 하게 예상이 되어지죠. As they, their parents say, 그들의 부모가 말하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의 as는 접속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nteractions, 상호작용은 within a relationship, 관계 안에 있는 상호작용은 지금 interactions가 바로 비동사 are에 대한 주어 역할을 하겠죠. all functions, 기능입니다라는 거죠. 자, 그 기능은 not only of the individual personalities of people, 사람들의 개별적인 성격이나 인성뿐 아니라 involved,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이죠. but also 또한 of the role requirements, 역할의 요구사항과도 관련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associated with it, 과거 분사의 구문이 되겠죠. 뭐뭐와 관련된,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빈칸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1번의 답은 바로 보기 2번, 그들의 지위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32번 보실게요.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to build barriers, 어떤 장막을 쌓는다. 2번, to achieve equality, 평등을 성취한다. 3번에, to abandon traditions, 전통을 버린다. 4번에, to value individualism, 개인주의의 가치를 둔다. 5번에, 기술을 개발시킨다가 되겠죠. 자, 본문 보실게요. The title of Thomas Friedman's 2005 book, The World is Flat, was based on the belief that globalization would inevitably bring us closer together. 자, 이 사람의 2005년의 책의 제목이 The World is Flat이라는 책인데요. 세상은 평평화다란 책인데, 그것은 was based on,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대층 앞에 있는 믿음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동격의 접속사가 되겠죠. 세계화가 불가피하게 우리들을 가깝게 모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It has done that,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But, 그런데 it has also inspired it,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바로 빈칸하도록 말이죠. When faced with it, perceive the threats. 자, 인지가 되는 위협에 마주되었을 때라고 하는 과거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when they are faced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 위협이라고 하는 건 financial crisis, 재정의 위기나 테러리즘, 테러나 violent conflict, 어떤 폭력적인 다툼, refugees, 피난민, 그리고 immigration, 이민 또한 increasing gap, 증가하는 차이가 되겠죠. between rich and poor,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커지는 그런 모든 위협들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cling tightly to their groups. 그들 집단에 끈끈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들 집단끼리 모인다라는 거죠. One founder of a famous social media company. 아주 유명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한 창립자는 believed, 믿었습니다. Social media would unite us. 자, 지금 believe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바로 접속사 대절이 생략되어 있었죠. 소셜미디어가 우리들을 하나로 묶을 거라고 이 사람은 믿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In some respect, 어떠한 면에서 it has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it has 뒤에는 바로 united us라는 아까 나왔던 그 현재 완료구가 생략되어 있죠. 우리들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죠. But 그런데 it has simultaneously 동시에 given voice, 주었습니다. 목소리와 조직의 능력을 말이죠. 자, 지금 여기서 보자면 have와 pp의 현재 완료구조가 되겠죠. 어떤 사이버 부족의 목소리와 조직의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some of whom spend their time. 자, 문장 보셨을 때 앞에 주어와 동사의 절이 나와 있었고요. 뒤에 또한 주어와 동사의 절이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이 문장 두 개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한데요. 그때 그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whom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and some of them으로도 바꿔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이 some of them만 쓴다라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들 중에 일부는 spend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활용하죠. spreading, 퍼뜨리는 것에 말이죠. blame, 어떤 비난과 혹은 division, 분열을 말이죠. across the worldwide web, 인터넷 세상에서 말이죠. 즉, 인터넷 세상에서 이 같은 분열과 비판을 움직이게 하는 그들이 바로 새로운 사이버 부족이죠.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라는 거죠. there seem now to be as many tribes, 많은 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and as much conflict, 많은 분쟁도 있죠.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as there have ever been,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보다 말이죠. 그렇다면 is it possible, 가능합니까? for these tribes, 이 같은 부족들이 to coexist in a world, 세상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의 it은 가짜 주어, 그리고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world를 꾸며주는 바로 관계, 부사, where가 나와있게 되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건, 자, in which로 바꿀 수 있고요. the concept of us and them.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남아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즉,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32번의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어떤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사이에 어떤 장애물, 혹은 장막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33번 보실게요. 5번의 encourage them, 그들로 하금, to stop out of their mental frame, 정신적인 틀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장려한다. 가 되겠죠. 자, 본문 보실게요. focusing on differences among societies conceals a deeper reality. 자, 여기서 지금 conceals가 문장의 동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focusing부터 societies까지가 바로 동명사구의 주어가 되겠죠. 단,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가 될 때는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의 s가 붙어있죠. 더 깊은 진실을 가린다라는 거죠. their similarities, 그들의 유사성이 a greater, 더 커다랗고요. 그리고 더 심오하다라는 거죠. then, their dis-similarities, 그들의 차이점보다 말이죠. 즉, 다른 점에만 집중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커다란 유사성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imagine, 상상해 보십시오. studying two hills, 두 개의 언덕을 공부하는, 즉 연구하는 것을 말이죠. 동사 imagine에 대한 목적으로 동명사구가 나와 있어요. 접속사 y이 나온 후에 standing on으로 이루어지는 분사구문이 나와 있죠. standing on a 10,000 foot high, 만 피트 높이의 고원지대에 서서 말이죠. sin from your perspective, 당신의 관점에서 보여졌을 때 one hill, 하나의 언덕은 자, 즉 여기서의 주어가 하나의 언덕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에 대한 주어도 동일하게 하나의 언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sin이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은 when it is sin으로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당신의 관점에서 보여진다면 하나의 언덕은 보여집니다. to be 300 feet height, 300 feet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900 feet, 900 feet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this difference, 이 같은 차이점이 may seem large, 600 feet가 나기 때문에 커다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and 그리고 you might focus your attention, 당신의 관심을 어디에 쏟을 것이냐, what local forces, 어떤 지역적인 힘이 account for, 설명하는지를 말이죠. the differences in size, size에서의 크기를 말이죠. such as, 이를테면 erosion, 침식 같은 것이죠. 전치사온에 대한 목적으로 의문사와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 구조가 나와 있죠. 어떤 지리적인, 지역적인 요소가 그 같은 사이즈에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는 300 feet이고 하나는 900 feet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차이를 고민한다는 게 되겠죠. but 그런데 this, 이와 같은 narrow perspective, 좁은 관점은 misses, 놓치고 있다는 거죠. 기회를 말이죠. to study the other, 다른 것을 공부할 기회죠. 지금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은 더 중요한 지리적인 힘을 말이죠. 자, 그 힘이 무엇이냐면 that created, 만들어낸 힘이죠. 지금 여기서 that부터 fit까지가 forces를 받아주는 관계사절이 되고요. 그리고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와 비동사에 대한 주어를 겸하는 바로 선관대 구조가 나와 있죠. what are actually two very similar mountains? 두 개 굉장히 유사한 산이라는 거죠. 하나는 만 300 feet의 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만 900 feet의 산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만 feet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300 feet와 900 feet만 놓고 보자면 약 3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실제로 가장 아래에서 시작했다면 만 feet가 넘는 산에서 불과 600 feet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when it comes to human societies, 인간 사회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은 have been standing, 서 있습니다라는 거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겠죠. on a 10,000 feet, 자, 만 feet의 고원에 여러분들은 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etting the differences among society, 자, 그렇다면 사회 안에 있는 차이점들이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겠죠. 완전한 문장 이후에 ing 구조의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32번의 답은 바로 조금은 더 커다란 유사성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만 feet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900 feet와 300 feet에 간의 차이점인 600 feet는 실제로는 큰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34번 보실게요.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leads us to make a fair judgment 우리로 하여금 공평한 판단을 하게 한다 2번 interfere with cooperation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에 개입한다 4번 does harm 해를 끼친다 to serious diplomatic occasion 진지한 외교의 행사에 피해를 입힌다 4번 plays a critical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in improving our health 우리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에 5번 enhances 향상시킨다 our receptiveness 우리들의 수용성을 to be persuaded 자, 설득이 될 수 있는 수용성을 높인다 가 되겠죠. 자, 본문 보실게요. there is a famous Spanish prop that says 자, that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격언을 받아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아주 유명한 스페인의 격언이 있는데 the belly belly는 배가 되겠죠. 배가 rules 지배한다 정신을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this is clinically 임상적으로 proven fact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라고 하죠.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가 되겠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original mind controlling drug 원래 정신을 통제할 수 있는 혹은 조종하는 약이라는 거죠. 음식이 바로 말이죠. every time we eat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we bombarded our brain with a feast of chemicals 자, bombarded A with B는 A에게 B를 퍼붓다라는 얘기죠. 우리 뇌에게 어떤 화학물질의 연회를 넘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뇌에 화학물질이 많이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triggering an explosive hormone chain reaction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온 이후에 컴마 이후 ing가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촉발시킨다라는 거죠. 폭발력이 있는 호르몬의 연쇄 반응을 말이죠. that 이 대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연쇄 반응을 받아주는 주격의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that directly influences 영향을 미친다 가 되겠죠. 앞에 reaction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어있죠. the way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의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countless studies 수많은 연구들은 have shown 보여줬습니다. 접속사 대절을 말이죠. the positive emotional state 자,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말이죠. 그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라고 하는 건 induced by a good male 자, 과거 분사 구문이 되겠죠. 어떤 좋은 식사에 의해 유도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it 그것은 triggers an instinctive desire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죠. to repay the provider 그것을 제공한 사람에게 화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this is why 자,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라는 것이죠. this is why 는 앞에 원인이 나오고요. 뒤에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this is because 가 된다면 앞에가 결과 뒤에가 원인이 나오죠. 자, executives 간부들이 regularly 정기적으로 combine 결합하는 이유이죠. 비즈니스 미팅을 식사와 함께 결합하는 이유이고요. why 로비스트가 invited politicians to attend the receptions 자, 로비스트가 정치자들로 하여금 리셉션에 참가하게 초대하는 이유이죠. 마찬가지 this is why 동일한 병렬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리셉션과 런치와 그리고 저녁식사에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병렬구조 앞에 접속사를 넣게 되죠. and why major state occasion 주요한 어떤 국가나 주의 행사들이 almost 거의 항상 involve 포함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상적인 연회를 말이죠.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콜드 불렀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dining diplomacy 어떤 식사 외교라고 말이죠. 그리고 sociologist 사회학자들은 have confirmed 확인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접속사 대절을 말이죠. 이 원칙이 즉 식사 외교라고 하는 이 원칙이 is a strong motivator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across all human cultures 모든 인간의 문화에 걸쳐서 말이죠. 자 그래서 34번의 답은 바로 그 식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설득이 될 수 있는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1번부터 34번까지 문제에 대해서 풀이해봤고요. 오늘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